못하다! 타다! 타다! 타타타타타타타타0 으악! 라스트! 네이버 강도를 피해서 도망치는 게임입니다 이제부터 강심장이 아니면 영상 시청에 주의를 바랍니다 A 키 그리고 D 키 마우스 클릭은 라이트가 켜지고요 우클릭! 어이그! 어! 어어어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플래시로 얘를 도망가게 할 수 있어요 자 강도가 오기 전에 제가 자물쇠를 따야되구요 근처에 강도가 있으면 플래시를 틀어! 그리고 옆에 보고 왼쪽에 야 임마! 이거 지금 찐이야 진짜 이거는 라이트 터트려 붙였습니다 잠시만 가만있어 오 마이 갓 제가 멘트를 못 치겠습니다 나잇샷 라이트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촛불 다시 오우! 차 sher Ki Beruf 자 이 초록색 원을 마우스로 조작해가지고 빨간색에 맞추면되는거거든요 보는건 웃기다고요 여러분들? 난 지금 굉장히 죽을 맛인데? 또악卡 cut acc all 자 알람 주의 하시고 우와 웃지마 인마 Mohammad 이런다 부서같으려구 그럴수있어 아이고 착하다 어 누구야 또 왜왔어 야바잇 라이트 발사 잠시만요 아 또 소리 소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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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어 열렸다 오마이갓 이거는 어떻게 한지 몰라요 여기 문으로 와 아 우클링 누르면은 닫아 어어어 왜왜왜왜 어 지금 이쪽으로 왔다 와서 문을 닫아 어어 지금이야 여기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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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아 가만있어 어 움직이지 마라 마네킹 있을때는 움직이면 안돼요 아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얘가 움직이는구나 어디로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아니 이게 마우스 클릭으로 움직이는거라서 불편해요 여기 조작하는게 파란 문 여기 이쪽에 이거 이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이쪽으로 자 문 세개만 있는건가 이렇게 열어주지마! 열어주지마 아 이 문투 들긴소리 열지마 2초 뒤에 열라고요? 2초 뒤에? 지금 열게요 쉿 여기다! 여기여기여기 문타다! 움직이지마! 움직이지마! 됐어 문을 잠그면 끝나는거 아니야? 왜이렇게 불편하게 사는지 모르겠네 반대쪽에 벽밖에 못봐요 또 어딘데? 가자! 가자!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집엔 누구도 돌릴수 없다 문 닫아! 문 닫아! 시가없어 빨리 닫아!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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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1, 2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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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3탄이구요 아 우클릭이 숨기 그리고 S를 누르면 뒤를 보고 라이트 아 적이 오면은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도둑입니다 열쇠를 따야되요 어 누구야 으악 다시 가겠습니다 대기 대기 으어어어 오지마 으악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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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숨어 그냥 숨어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숨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Priv 안성 숨어 숨어죽 왜왜왜 스페스! 스페스! 힘겨루기 x4 힘겨루기 x3 어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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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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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마 그냥 숨어 그냥 숨어 그냥 숨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어 됐어 우악 아하 마이크 으어 어 왜왜왜왜왜왜 우앜 우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그냥 괴물 괴물 오오오오우 하하하하하하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수면 되지 아 못잡죠 못잤죠 오오오오오 아니야xd 아니야x5 아니야x5 아니야X4 아니야X4 아니 gemacht 아니 Greek 아니야 아 Engaded 못잡죠 츄클 루핑뽕 암모uter 오어후 blessed 희치 다시 간다 네고도 풀어, 브레이크 풀어, 엔진 풀어, 창문을 부진 바로 뒤에 와서 자물쇠를 풀어줍니다 이겼다 가 깼다 해치웠나 그러고 쓰시면 안됩니다 어 뭐 뭐? 뭐야? 죽은거야? 죽은거야 이거? 경찰 소리가 들리구요 뭐 죽은거야 산거야? HK지원 등을 물들어, 그들은 atleast 59개의 수술을 부atri하여 Waspussure, 그들은 모두 죽은 훔쳐진 구도. 살려주세요! 하고 이제 비명 소리가 들렸거든요? 무슨 내용이지? 아 그리고 수야 반가워 여러분들 끝난거야 이제? 우와 뭐야 이 사람이 강도래요 정말 끔찍한 기록이 적혀있어요 미션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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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slowly 적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